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입니다 이제 2019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에도 어마무시한 신차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LA 오토쇼에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컨셉트카 비전T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컨셉트카는 내년 출시될 신형 투싼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차량입니다 요즘 현대자동차는 컨셉트카의 디자인이 실제 양산 차종으로 거의 유사하게 출시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8년 제네바 오토쇼에서 공개된 르필루즈 컨셉트카입니다 르필루즈 컨셉트카는 2018년에 발표가 되어서 2019년에 세계의 차종에 영향을 미친 컨셉트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DM8 신형 소나타 두 번째는 신형 소나타 센셔스 모델에도 영향을 끼쳤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출시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신형 그랜저까지 영향력을 끼친 컨셉트카의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LA 오토쇼에서 공개된 비전 T 같은 경우에는 르필루즈 컨셉이 적용된 최초의 SUV 모델입니다 이 컨셉트카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출시될 투싼 풀체인지 모델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인데요 르필루즈 컨셉트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테그레이티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헤드램프와 보닛 그리고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단부에 있는 범퍼가 모두 일체형으로 약간 조약도를 올려놓은 듯한 유려한 유선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합된 구조물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르필루즈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히든 라이팅 램프입니다 히든 라이팅 램프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낮에 주는 느낌과 밤에 주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헤드램프가 안에 적용되어 있거나 방향시딩이 안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도 타 브랜드와는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고요 이 히든 라이팅 램프는 현대자동차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멜세데스의 다이아몬드 라이지에이터 그릴처럼 현대자동차는 현재 파라메트릭 주얼이라는 라이지에이터 그릴의 패턴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체성을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알키텍처와 히든 라이팅 램프 그리고 마지막 파라메트릭 주얼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르필루즈 컨셉트카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이번에 LA 오토쇼에서 공개된 비전 T의 고스란히 정말로 잘 녹아져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인테그레이티드 알키텍처는 전체적으로 딱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 헤드램프와 라지에이터 그리고 보닛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에 약간 그런 효과를 조금 더 부각시켜놨지만 헤드램프와 라지에이터 그릴이 거의 일체형이다 라는 사실에 반기를 드실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히든 라이팅 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 약간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비전 T 컨셉트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비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숨어 있다가 딱 튀어나오는 그런 다섯 가지의 좌우 대칭형의 히든 라이팅 램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 비전 T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파라메틱 주얼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라지에이터 그릴에도 적용되어 있고요 프론트 범퍼 하단에도 신형 그랜저와 동일하게 파라메틱 주얼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비전 T 같은 경우에는 르필루즈의 컨셉트카가 아주 정말로 잘 녹여져 있는 그런 컨셉트카 SUV의 컨셉트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자동차가 보닛에도 굉장한 볼륨감과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르필루즈 컨셉트카도 그랬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신형 그랜저와 신형 소나타 모두 다 보닛이 굉장히 볼륨감 있는 파우던 후드 보닛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전 T 컨셉트카도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닛의 굉장한 볼륨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파라메틱 주얼 패턴과 히든 라이트 램프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아키텍처 이 모든 부분이 아주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컨셉트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공개된 컨셉트카인 비전 T와 내년에 출시될 신형 투싼과의 유사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현재 테스트 중인 신형 투싼의 스파이샷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비전 T의 모습입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인테그레이티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헤드램프와 라지에이터 그릴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현재 테스트카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좌우 범퍼의 형상도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프론트 범퍼 하단에 있는 형상 또한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형 그랜저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론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다 거의 80% 이상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컨셉트카인 비전 T와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전면부 못지않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비전 T의 사이드 뷰입니다 사이드 뷰가 정말로 역동적이고 비율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이드 뷰를 보고 딱 떠오른 차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왠지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한 비판과 약간 지탄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른쪽 사진은 람보르기니 우르스 람보르기니 최초 SUV 모델인 우르스의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 우르스라고 말씀을 안 드리면 왼쪽이 우르스 컨셉트카고 이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 우르스다 라고 말을 해도 뭐 믿을 정도로 정말로 측면 사이드 뷰 사이드 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이드 뷰가 정말로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닮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굵은 선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루프 라인입니다 정말로 매끈하고 섹시한 루프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비전 T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람보르기니 우르스도 그렇고요 여기 루프 라인이 SUV답지 않게 그린하우스 윈도우 라인이 얇고 이렇게 가늘게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로 두 차량이 닮아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숄더 라인을 지나는 캐릭터 라인이 정말로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비전 T도 굉장히 굵게 캐릭터 라인이 한 줄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람보르기니 우르스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 라인이 숄더 라인 쪽에 강하게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의 유사점은 프론트 핸더와 리어 핸더에 있는 그런 볼륨감 휠하우스를 뛰어넘는 그러한 핸더의 볼륨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왼쪽에 있는 비전 T와 오른쪽에 있는 람보르기니 우르스 사이드뷰 디자인의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사이드뷰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면부와 후면부는 닮지 않았습니다 딱 옆모습만 봤을 때는 정말 이거 람보르기니 우르스의 컨셉트카라고 해도 믿겠다 싶을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전 T의 디자인이 정말로 좋아졌고 이게 정말로 양산체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주행 중인 신형 투싼의 사이드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뷰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컨셉트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걷어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밋밋하고 평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테스트 주행 차량에서는 숄더라인의 캐릭터라인은 이렇게 한 줄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역시나 이렇게 과격한 디자인을 찾아볼 순 없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싼 정도 가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이드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전 T의 사이드뷰는 굉장히 멋졌지만 실제 양산 투싼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사이드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쿼터글라스가 굉장히 날카롭고요 그리고 C필러 라인이 굉장히 뚝 떨어지는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신형 투싼 사이드뷰 테스트카의 사이드뷰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이 비전 T의 후면부고요 오른쪽이 신형 투싼 테스트카의 후면부인데 후면부도 꽤나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른쪽은 위장막이 아직까지 많이 쳐져 있고 출시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그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역시나 조금 더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왼쪽에 있는 비전 T처럼 좌우 통합형으로 나올지 그리고 4개의 쿼드 타입 테일램프가 적용될지는 오른쪽 사진으로만 봐서는 아직 미정인 것 같은데 오른쪽 사진 확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사각형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정도의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면부와 측면부는 약간 컨셉트카에 비해서 많이 모자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전면부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부에 아무래도 힘을 굉장히 많이 쏟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9년 LA 오토쇼에서 공개되었던 비전 T 컨셉트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비전 T가 내년에 출시될 신형 투싼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컨셉트카는 컨셉트카고 양산차는 양산차이기 때문에 절대 양산차는 컨셉트카처럼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 현대자동차는 제가 르필루즈 컨셉트카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발표한 컨셉트카와 몇 년 뒤에 출시되는 양산차가 정말로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장 이상엽 전무님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이 생각을 해봤어요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컨셉트카에서부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스토리가 꾸준히 이어져서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로 최근에 공개는 아니고 유출된 사진인데 제네시스 GV80의 컨셉트카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은 얼마 전에 유출된 제네시스 GV80의 모습입니다 거의 컨셉트카와 양산차의 모습이 거의 80% 이상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쿼드타입 헤드램프와 전면 라이제이터 그릴의 디자인과 그리고 보닛에 있는 저 라인까지도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르필루즈 컨셉트도 그렇고 르필루즈 SGV 모델인 비전T도 그렇고요 제네시스 GV80도 양산차와 컨셉트카가 거의 구별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에서도 컨셉트카를 보면 아 양산차가 대충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컨셉트카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차를 컨셉트카로 내놨어라고 할 정도였는데 요즘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내놓는 컨셉트카를 보면 아 저게 정말로 저렇게 양산차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컨셉트가 양산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LA 오토쇼에서 공개된 비전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출시될 현대자동차 SUV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트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투싼을 타고 있지만 투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년에 풀체인지 되는 투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저렇게 전면부 모습이 비전T처럼 나온다고 한다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획기적이면서 센세이션한 기능성까지 갖춘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투싼 풀체인지 그리고 비전T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소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구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 calming다 최상